특히나 저희가 작년에 영끌이라고 해서 정말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예전보다는 금리가 인상이 되면 대출 이자를 더 많이 내게 되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사가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정말 영끌을 한 분들이 이자 부담이 정말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기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제목이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밑으로 수도권 집산 2030 세대 비명이라는 제목이에요. 1인당 80만 원, 가게 전체 이자 부담 17조 원이 인상이 되고 수도권에 집을 산 2030 세대의 이자 부담은 커질 것 같다. 커지는 대출 금리 부담, 회복세, 부동산 거래 시장 다시 꽁꽁 이런 내용이에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상향 조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친 역량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그 예고된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향후의 인상 속도에 따라서 그 여파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한 해는 지난 26일 기준 금리를 종전 1.5%에서 1.75%로 0.25% 올렸습니다. 이는 15년 만에 첫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유동성 축소 기조에 따른 미국 연준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 연준은 이달 초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고 추가 빅스텝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 한국도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 등을 고려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자연스럽게 시중은행도 금리를 올립니다. 이번 기준 금리 추가 인상으로 빅 부담에 짓눌린 가계와 한계기업,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취약층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저희가 예전부터 벼락거지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이 벼락거지가 뭐냐면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게 싫어서 저금리 시대를 틈타서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섰던 그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 부분도 정말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 대출 잔액이 1,752조 정도 됐는데 가파른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말보다 1조 5천억 원 줄었으나 이게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불균형 상태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출금리가 이제 그 준 금리와 동일하게 오른다고 과정을 한다면 이번 인상분 0.25% 인상을 했잖아요. 이걸 반영한 가계의 추가 이자 부담액은 3조 3,739억 원 규모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연말 2%대 기준금리 관측, 7월에 대출 규제 강화, 시장 위축 불가피라는 내용이에요.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는 물론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등 취약계층엔 이게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중채무자와 초저금리 시대 빚으로 집을 사거나 주식, 코인에 투자한 빚투, 영끌, 코로나19 장기하로 벼랑 끝에선 자영업자의 빚 상한 부담이 특히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인상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주담대 최고금리가 7%를 거뜬히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8% 육박할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대출자가 1인이 부담해야 되는 연 이자가 2회 89만 6천 원에서 각각 305만 8천 원으로 16만 천 원이 늘어나게 돼요. 기준금리가 지난 8월 이후 0.5%에서 1.75%로 1.25%에 오른 상황이어서 1인당 그 이자가 연간 80만 5천 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금도 최고 5%를 넘었어요. 지금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자 3법의 2년 만기가 되는 오늘 이제 8월 전세 대란이 현실화되고 이게 전세대출 금리 상승세에 맞물려서 이렇게 될 무주택자분들의 고통이 정말 가중돼 있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금리 인상에 수요가 적어질 수 있으나 이게 부동산 시장이 지금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 정부에서는 좀 대출 규제 완화를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한명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이번 기준 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부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며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65.8%가 수도권에 쏠려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수도권 대출자가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과 단기 이자 상승 체감에 민감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회복세를 보여온 주택 매매 시장이 이딴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를 만나서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지금 거래 절벽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또 7월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한 비유, DSR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거래 시장에 대한 진입 자체가 어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총 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개인별 DSR 규제가 1금융권은 40%로 적용되고 있는데 7월부터는 총 대출의 1억 초과 대출자로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은 이제 대출 금리가 오르면 한도가 줄어든데 거기에다가 DSR 규제까지 강화되면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주택 구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진영 경인여대 교수는 다주택자 양조제 1년 중과 유예로 시장의 외물이 상당수 풀렸지만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공존하는 가운데 주택 매매가는 지역별 양극화와 비동조화 현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기사를 보면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가 작년에 영끌이라고 해서 정말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예전보다는 금리가 인상이 되면 대출 이자를 더 많이 내게 되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출을 받을 땐 항상 우리가 금리가 인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대출을 받으시면 안 되고요. 항상 내가 만약에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서 고정적으로 나가게 되는 고정 비용을 제하시고요. 내가 생활비로 써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빼고 거기에서 또 남는 돈이 있다면 거기에 50% 정도 되는 수준으로 저희가 대출 이자를 갚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나머지 50% 정도가 남아있다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그걸 우리가 버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내가 자금을 타이트하게 잡는다면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내 돈과 내 생활비에까지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생활 자체가 더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자 부담이 늘어서 속상한데 내가 기존에 생활하던 것보다 더 타이트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할 때는 내가 무리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버틸 수 있는 그 한계를 설정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는 내 투자금으로 더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려고 했을 때 정말 내 자본이 아니라 내가 대출을 일으켜서 그 시드머니를 합쳐서 사야 한다고 하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내가 좋은 걸 사서 못 버텨서 힘들어하시기보다는 조금 그것보다 덜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좀 최선의 선택을 한다면 내가 가장 좋은 걸 못 사더라도 그래도 내가 그 이자까지 감안을 해서 그런 투자를 했다면 그 투자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진 않거든요. 저는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무리한 투자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에서도 계속 나오듯이 너무 무리한 투자, 내가 연글을 한 그런 투자는 나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정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않게 지금 계속 금리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항상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내가 만약에 지금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거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투자가 무리하진 않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투자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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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